차를 맡기고, 차 수리를 하기 위해서 맡기고 친구가 빌려준 차를 타고 아이들을 데리러 지금 가요 바다학교 캠프에 갔거든요 이제 바다학교 캠프에 간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할아버지 근처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어? 으깠. 우깠. 간장. 고고서 고기를 치는.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좋아해 고추장과 고추장의 고춧가루를 좋아해 인도라에 안 좋아해 고추장과 고추장과 고추장 아름다운 고추장과 고추장 고추장? 아멘 아멘 가볍게 먹으러 멈췄한 거듭 고스트잣 고正 고스트잣 고缤 요 요거 요거 고스트잣 tomate y patate 치 잘 이케 아님 다 예 예 patическая 마새 마새 그리고 다가하고erna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랩. 넌 너무 네! 네! 넌 그냥 부테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럼 요리가 다른 거니라. 땅에 오는 상의를 잘 먹는 거랍니다. 땅에서 miedo는 잘 먹는 거랍니다. 비비하고 나한테 오는 양의 가위로를 잘 먹기 때문입니다.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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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류 당돼! 한 번만 더rem. 또가고 싶어서, 4, 6, 7 7 7 8 8 8 8 8 10 10 10 4 4 4 4 8 4 4 4 5 5 5 6 6 7 9 9 10 11 11 12 12 14 14 14 15 15 15 15 15 15 15 16 16 16 17 16 17 17 18 18 19 19 19 20 20 20 20 21 21 22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9년, 9년, 18년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싶을지? 몇 일전에 차를 맡겼어요. 차 고치려고... 지금은 다 고쳐져서 차를 찾아서 그리고 올라갑니다. 친구가 차를 빌려줘서 남편이랑 함께 와서 지금은 둘이 나눠서 그렇게 올라가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차를 이렇게 동행해서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왔는지 살펴보자면 여기 에어컨이 토털 258.42 유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등 18.60 유로 그 브레이크 디스크랑 브레이크 테드 그리고 브레이크 청소 뭐 이렇게 총 해서 브레이크 비용만 269 유로. 보면 펌프 있죠. 물펌프 보면 펌프도 교체를 했는데 512 유로. 그리고 그 바퀴 뒷바퀴 두 개를 굳혔는데 306 유로가 나왔어요. 토털 1652 유로가 나왔습니다. 어때요 한국하고 비교하면 또 차에 따라 또 종류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큰돈이라. 아무튼 이렇게 오늘 1652 유로를 지출했네요. 한국에서 지금 1250원 정도죠. 1유로가 1250원. 206만원. 하루아침에 206만원을 65,000원 지출을 했어요. 산가주 two hundred and two hundred and one hundred and one hundred and one hundred percent. 여러 개가가 되었거든요. 은팀은 그 해가 되는데 10에서 5월에서 7일에 떨어졌나 담아서 뱅 B38라우 crrD 예전부터 bonehead을 삼겨동산 잘 먹어요. 잘 먹었죠. 다른 사무소에는 실패가가 되는데 산드라를 위한 돼지 코너 엄청 많아요 뭘 사야 되지? 산드라를 위해서는 산드라가 좋아하는 거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좋아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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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트에서 장본고를 다 확인해 보면 경수증 버리려고 하다가 제가 버리지 않고 운이 좋아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산 내역이에요 엄청나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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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그날 본게 124 유로 124 유로 장을 봤어요 한번 장보러 나가면 보통 100에서 200 유로 사이로 쓰는 거 같아요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죠 드디어 텐션 탕후라인 에스쿱 이스라엘 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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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